아, 편집 가능해? 아, 이거 정답 적어놓는 건가 지금? 상대방한테 낼 거! 아... 다음 사람이 그릴 거! 그릴 거? 이런 거 냈습니다. 아니, 개의 바잖아. 어? 뭐야 이거? 나 이 개의 모르는데? 아니, 이거... 아니... 아, 이 정도면 진짜 잘했다. 어... 뭐야 이거? 이거 뭐야? 왜 써버리면 어떡해 이걸? 이거 뭐야 이거? 이거 그림 뭐? 이게 뭐지? 왠지 이거인 거 같아.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어떻게 생겼지? 다 했다... 다 했다... 끝났네? 아, 뭐야? 마지막이 그림으로 끝나네? 아니요, 자동웅이요. 자동웅이 있을걸요? 자동웅이 있을걸요? 아... 이거 잘못 적었어요. 뭐야 이게? 로스한테 얻어가려는 거. 잘못 적었음. 로아 맞네. 완벽하게 해. 맞아, 어쨌든 로아 맞네. 어... 완벽하게 했네, 이래. 뭐야 저거. 모코코입니다. 모코코입니다. 로아마크 뭐야. 다음. 정직했네, 저거는. 핫프라이프? 핫프라이프 뭔지 없어. 핫프라이프가 알았는데? 핫프라이프가 뭐야? 핫프라이프가 뭐야? 이게 핫프라이프라고? 이게 핫프라이프라고? 오? 뭐야 저거야? 아니. 아 그 봐 저거 짐.. 저거 짐 드는거밖에 기억이 안나. 아니면 나한테 핫프라이프가 온 적이 없는데? 맞아, 내가 스타듀 벨리 해줬습니다. 근데 어떻게 핫프라이프니? 핫프라이프가 완전 스타듀 벨리 아니야. 그러니까, 케이크 뭐 저거 있잖아요. 핑크 케이크. 아 나 짐 드는거밖에 기억이 안나. 저.. 아니 저도 저게 뭔가 했어요. 이거는 제대로 왔다. 어? 이건 제대로 왔다. 세티스 팩토리가 이번에 언리얼 엔진 5로 돌아왔거든요 세티스 팩토리를 그래서 세티스를 한글로 적고 그 다음에 안에 팩토리를 그렸어요 아 그래갖고선 온게 생각해 왔구나 나한테 어쨌든 맞췄네 어떻게 이게 세티스 팩토리였어? 난 뭔지 몰랐어? 난 열심히 레일밖에 기억이 안나 세티스 팩토리는 세티스 팩토리 얼추 비슷하네 얼추 비슷하네 아드님 뭐 보냈어? 아 로보토미였어? 로보토미인 것 그래서 로봇트가 나왔네 아니 로보토잖아 로보토미 코퍼레저 해드렸습니다 아오오오오 뭐야 이게 아까 전에 그거? 아니다 왜 디지론이 나와있어 내가 아까 보내드렸던 사이벌이잖아 그래서 리앙이가 리앙이가 이게 게임이 맞나 이랬구나 어 디지몬 게임이 있어요 디지몬 게임도 있으니까 뭐 어 대머리 수리 뭔가 많이 생각이 드는데 내 폰은 어? 뭐야 이거 뭐야 확 줄었잖아 뭐 엄청 잘그렸잖아 이건 또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게 뭐야 아 아 아 아 저건 걸렸으면 뭐 들어 맞다 아 이거 해고 해보면 될 것 같네요 주제 어떤거 이번엔 주제 뭐로 하죠? 애니메이션 애니메이션이야? 애니메이션? 에네비전 나 본지 엄청 오래된 느낌 가는 대로 그림 오케이 잠만요 뭐할랄까 나 주제했다 나도 함 아무도 모르는 거 하나 써야지 아 이거 안 본 사람 있을까? 남자라면 봤을 것 같은데 남자라면 봤다고? 또 야동 돌리고 있지 야해니? 이게 뭐야? 된장 이게 뭐임? 혹시 내가 쓴 거 보낸다? 이게 뭐임? 이렇게 생겼던가? 뭔진 모르겠지만 완벽하게 그렸어 내가 아는 거면 이거 맞을 텐데 이거 맞나? 이 만화가 뭔진 모르겠거든? 근데 표현은 확실하겠다고 생각합니다 나도 시간이 짧아서 이거 맞을 텐데 못그렸네 이게 뭐지? 잘그렸네 이게 뭐지? 이게 뭐지? 대답이 이게 뭐지? 대답이 이게 뭐지? 이거 보인다 이거 뭔지 모르겠어 미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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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 이거 나는 그냥 본대로 쓴 얼마나 꺼내고 되지? 뭐야 이게? 아니 뭐지 이게? 뭐지? 아 너무 웃겨 이건 마라가 아니게 됐는데 나도 다 그렸다 이거 너무 쉽다 너무 쉬워서 어렵게 그렸다 완벽하다 완벽해 이거 원본이 뭐였을까? 대체 원 원 주제가 뭐였길래 이게 나온 걸까? 대체 뭘까요? 아 너무 웃겨 아 너무 웃겨 아 나 솔직히 이게 뭐지? 뭐야 이거 이거 뭐야? 너무 잘그렸다 이거 에고가 한 거다 이거 뭐야? 이거 에고님이 그린 거다 뭐야 내가 그린 게 왜 이렇게 많아? 에고 돌아다니면서 그림 다 그려주고 나 그게 내가 다 한 번씩 그렸나 봐 이게 뭐야? 이거 마지막 그림이다 미안하다 이거 보여주려고 오그러 끌었다 이 멋진 세상에 축복을 흘려는 막 이게 있습니다 아 아니 이런 10독들 아 10독들 아 10독 맞잖아 코노스바 맞잖아 이거 아 이거였구나 아 이거였구나 아 이거였구나 저거 저거 한잖아 그래서 제가 이 형님 맞추려는 노력은 했어야죠 아니 애니라며 저거 애니 아니야? 이거 술 마셨어 이거? 애니 이름을 적어야죠 애니 이름 아 뭐야 내가 받은 그림 달빙김인 줄 알았는데 아드님이었잖아 에이 맞아요 나도 그래도 잘 그랬네 나는 불의 호흡을 그렸는데 왜 번개의 호흡이 됐어 내가 아는 거 이거밖에 없어 왜 나 안 받기 때문에 내가 아는 거 이거밖에 없어 뭐야 아!! 애니오님이었구나 나 이거 그리다가 오 누가 되게 잘 그렸는데 이거 나 시간 모잘라가지고 내가 그래서 코와 누군가로 닌자 떠트리라고 뭔가 바뀌었네 그래서 난 닌자고 보기로 그렸습니다 오오오오오 잘그렀 100독 잘그렀다 영어 대중치다가 뭔가 바뀌었네 나는 열심히 그렸습니다 다시 열심히 그렸습니다 야 이거 น людей 이건 토끼하고 wolves 아님? 몰라요 오 겁나 잘 그렸다 뭐야 원포맨이잖아 되게 잘 그렸다 잘 그렸다 나도 원포맨 그려야 하는데 오 뭐야 색감 완전 똑같은데 되게 잘 그렸다 진짜 저기가 시간이 끝난 것 같다 솔직히 저 얼굴만 그려도 원포맨인거 다 눈만 그려도 어 나루토 왔어 그림 수준 실화냐 그림 수준 실화냐 나루토 왔는데 알았습니다 나 서클리만 그렸어 시간 없어서 맞았네 맞았네 저거 저거 무슨 락이었지 기억이 안나는데 나 맞췄다 어떻게 맞췄지 저도 보치더락 본거 같아가지고 핑크머리에다가 기타를 그리려다가 이게 너무 빡세가지고 어 그래도 이걸 맞추긴 하네 나 맞춤 맞춘긴 하네 나 몰라서 그냥 보치더락이 뭐임 이거 빙수님이 함정이다 빙수님 함정이다 내 10독들 땜드위치가 저건가? 샌드위치가 결국 마지막에 맞추는건가 맞아 마지막에 맞추는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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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 영화 좀 유명하고 대중적인 해버렸음 있습니다 이거 뭐야 이거 아 이거 너무 너무 오래돼가지고 너무 어려운데 이거는 표현이 쉽지 근데 나랑 같은 주제를 한 사람이 있네 세상에 이 주제를 그리는거 아니에요 지금? 아닌데? 아닌데요? 아 그래요? 상당히 겹친거 같은데 상당히 겹친거 같애? 지금 말하는 두명이 겹친거 같은데 상당히 겹친거 같은데 그쵸? 상당히 겹친거 같애 지금 진짜 똑같은게 한번 더 오겠구만 왼손으로 그리면 더 잘 그릴자시네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였어 이거 뭘 뭘 표현하려 한거야 이거는 대체 이거 뭐야 뭐 그려야되는거야 이거 내가 디테일 추가한다 이거 똑같은 것만 계속 그려가지고 다 알아버릴 것 같다 흐흐흐흐흐흐흐흐 뭔 소리인지 알겠네 흐흐흐흐흐흐 흐흐흐흐흐흐 잠시만 계속 그려 제가 볼 때 이거 같은 주제가 지금 세 명은 되는 것 같거든요 아 오케이 오케이 똑같은거 또 그려야된다 똑같은거 세 번 그려야됨 세 번은 그려야됨 이거 아니야 혹시 모르지 다른거 그렸을 수도 있잖아요 아 그런가 그럴 수도 있네요 똑같은 주제지만 다른 그림을 그렸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아우시아 뭐야? 나 이거 아까 그렸는데? 이게 뭐지? 맞다니까요? 몇 개가 더 있다니까? 이게 뭐야? 일단 0 이게 뭐야? 이런 배경이었는데? 나 다 그렸다 깡통 대체 몇 개 걸까? 깡통이 몇 개 걸까? 아 미치겠다 와 이 정도면 잘 그렸다 아 뺏겼어 아 오케이 이거 뭐야? 아 에라이? 트롤을 했다 아 모르겠다 아 트롤을 했다 뭐야 이거 누가 이거 그리기 귀찮아가지고 뭘 그린 거야 이거 이게 뭐지? 어 뭐야 나 왜? 나 갑자기 한글 안 쳤지 나 이거 뭔가 본 거 같으면서도 뭔지 모르겠는데 이거 뭐지? 펀보 갑시다 아 아이언맨 이연누 아 어찌 아이언들이 제발 나오자 했다 뭐야 이거 처음에 그린 게 내 걸 그리는 줄 알았어 처음부터 와가지고 ㅋㅋㅋㅋ 그림이 없었는데 아 바뀌었구나 오! 이펙도 추가됐어 어 저 펄스가 잘 익혔다 정답 받기는 쉽겠네요 야, 그거 그러면 어떻게 해. 엔디게임 마지막 장면인데 내가... 누가 저렇게 그려줬던데? 누가 저렇게 그려줬던데? 내가 마지막 장면은 딱 그렸던데. 엔디게임이라고 써줬지. 맞아요. 귀찮았어. 아니, 저 이거 마지막에 받았던 그래서 아이언맨 시루모양 시루뚝. 오케이, 난 다른 거. 아, 그래서... 잘 그렸어. 근데 내가 망쳤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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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에요. 이게 마지막에 저러 왔거든요. 마지막에 제가 망쳤어요. 여기까지 왔는데 제가... 문어 아저씨 들려다가... 어, 뭐야. 문어 아저씨 느낌 난다. 아, 이거 뭔가 기억이 날듯 말듯 해가지고. 아... 엘리아 모임? 아... 약간 느낌은 있어, 살짝. 아, 이거 너무 어렵더라. 언니 본 거 같긴 했어. 그거 이름이 말할 수 없는 비밀이구나, 이거. 말할 수 없는 비밀이야. 이거 나 피아노 아니어서 그냥? 네, 피아노 맞아요. 그... 피아니스트 나 그 영화 중에... 맞아요. 피아니스트 영화. 나 혹시 몰라서 그냥 이렇게 그려야 돼. 다들 잘 그렸는데? 난 말할 수 없는 비밀이라는 영어를 본 적이 없어. 아, 뭐. 그래서 우선 영어 제목이 안 나서... 이렇게... 아... 어, 그걸 맞추긴 했네. 어, 맞추긴 했네. 학교에서 한 거니까. 생각은 다르지만 맞추긴 했네. 아이언맨 두 개 나와야 돼? 아이언맨 두 개. 아이언맨 두 개. 아, 주원이 있다고? 아, 주원이 있어? 아, 나 너무 어려워가지고... 아, 근데 토시오를 그린 거였어. 아아... 뭔지 몰라서... 뭔가 했네! 그냥, 아카라. 아니, 색깔을 넣을 수가 없어. 얘네, 토시오를. 뭔지 몰라가지고, 하세다를 바꼈습니다. 아이, 색깔이 넣어, 들어가네. 그래서 이건 정답 뭐임. ㅎㅎㅎㅎ ㅎㅎㅎㅎ 하하하하하핳 아, 주원이구나. 아, 주원이구나. 주원이었어. 이거 또, 그겁니다. 또, 또, 또 이형. 아 또 아이언맨? 근데 나 아이언맨 두개밖에 안왔는데? 아닌가? 3개 왔어요 3개 왔어요 아 내가 맞추는거구나 마지막에 아 맞네 맞아 너 하나가 그림이 아니었을거야 맞아 원래 저게 써놨어 아니 저게 데비 데비존스가 기억이 안나가지고 아 그리려다가 게임으로 막판? 게임으로 막판? 일반으로 갑시다 저거 샌드위치 힘드네요 게임 막판 우리가 나만 아는거 그런건가? 나만 아는거 아 나만 아는거? 나 머릿속에 스쳐간거 써야지 난 좀 쉬운거 했어 유명한거라면 뭐 난 유명한거임 유명한거라고? 난 유명한거 했어 나도 올해 유명한거 했어 어? 이거 리아인가보네 어려운거 해야지 나라도 이게 뭐야 심지어 영어야? 아 이거 어떻게 해야될까? 어떻게 그러지? 이게 뭐야? 너무 어려운데? 아니 이건 전혀 유명한 게임이 아닌거 같은데? 뭐야 나 이거 검색하도록 하면 지금까지 검색 한번도 안했는데 아이씨 대체 무슨 똥겜을 들고 온거지? 이게 게임이 맞아 맞아요 그거 제가 스팀에서 2주정도 했습니다 나 맞추기는 못할 듯 이거 그리긴거 너무 힘들어서 그냥 문양만 넣었습니다 이거 아는 사람 있겄지? 없음 아냐아냐 아니 모르는 사람 없음 아냐아냐 아 이거 대충 이 마크를 알면 정답은 알텐데 빌리기가 힘들어가지고 게임이 그러니까 너무 많은데 아 뭐 이 게임을 빌려도 트롤을 대는구만 아니 너무 어렵다니까 이거 너무 아는거 나만 아는거 막 그런거 했나보다 우리 맞아요 안돼 아 아 이거 뭔지 알거 같은데 이거 이거 아닌가 근데 나 이거 게임 이름 모르는데 검색해봐야되나 그냥 묘사 묘사잖아요 묘사 묘사 아 묘사라고요? 그리는거 아냐 맞추는거야 지금 에 아니 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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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니까 설명 설명 이제 이 그림을 묘사할 차례입니다 아 그 다음 나는 뭐가 올까 이게 뭐야 아 그냥 막 그려야겠다 이게 뭐라 아 그렇다 뭔진 모르겠지만 솔직히 아까 그렸 대충 그렸던거 죄송합니다 이거 뭐임? 이거 뭐임? 이거 뭐임? 누가 로고 그렸네 저 이상한 토끼가 왔음 이거 뭐임? 내가 아는 내가 아는 토끼? 토끼랑 게임이 없네 네 안되겠다 아 그 내꺼인가 보다 네 이거 진짜 게임이겠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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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쥔 쥔 때 토끼로 그린거겠지 아잉 아 아 그렇구나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뭔게임이냐 어 어 쥐 얘기하니까 무슨게임인지 알겠다 이게 뭐야 이게 뭔게임인가? 그래서 리원님은 먹이속에 물음표만 가득하시네요 어차피 마지막이 이거 어차피 마지막이잖아 맞아요 내가 받은게임이 다 내가 모르는게임이야 아 똥게임 중독자들 맞구만 이거 이거 그건가 설마? 근데 솔직히 내가 했던거는 바로 받으니 받았으면 아 할수있던건데 남들 몰랐을수도 있어 이건가? 어 근데 내가 문제를 되게 어려운걸 내긴 했구나 이게 뭐야 저는 저는 솔직히 말하자면 저는 어렵게 냈다고 생각해요 여기 아 다 못그렸다 여기 제가 볼때 똥게임 중독자들이 가득한거 같습니다 흐흐흐흐흐흐 뭐야 이거 이게 뭐야 완더링 피트 이거 제가 했던거 예전에 이거 진짜 아크리 아크리 아아 나 뭔지 알거같아 흙에다가 찌워놓고 사는거있어 아 나 이거 봤어 아 아크가 온거야? 아 진짜 아크 서바이벌 아니야? 나 그래도 로그그렸데 아 나 저거왔냐고 나도 그래도 로그그렸데 근데 이름 저 안해봤어 요거 재밌어 요게임 다들 로그그려 니앙이 뭐했을까? 니스코브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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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얘가? 맞아 나 잘그렸지 네 잘왔어요 아아 내 이래서 진짜 니스코브레인일거같았어 저한테 저한테 뭔지 모르는이게 맞더라고 저 나름 이러하니 잘그렸네 여기까지 백수님 백수님이 게임을 잘 몰라서 전용적 인 나 그래서 토끼그린다 아 잘그렸네 그럴수하게 그렸는데 시간이 모잘라서 아니 제네즈잉랩이 있었다고? 나는 이상한 아니에요 네 아 재즈요한테도 막혔구나 아니 아니 여기서 도끼 도끼 힘들고 막 이렇게 베터피앙이 있었어 아 아 아 이게 뭐임? 베터피앙? 워프레임이 있었어? 소스코 이런거 이런게 있었다고? 제가 워프레임 로고를 그리긴 했어요 나 이게 워프레임인 줄 몰랐어 워프레임인 줄 몰랐어 워프레임인 줄 몰랐어 저 문양 내가 받았어야 했는데 하하하하하하하하하 야 어떻게 다들 똑같네? 하하하하 와 대박이다 아니 근데 이게 워프레임이 이게 그리기가 진짜 힘들어요 하하하하 맞아 문양 좀 어렵죠 예 그래서 문양이라도 그렸어요 이런것도 없더라구요 아이 림버스컴퍼니 이게 왔구나 내가 똥쌘네? 알더스 게임도 오고 없어 알더스 게임도 있었어? 즉 순서가 끝났어요 아 누가 그래서 내가 이래서 그게 왔구나 누가 보스 데몬이라고 그랬어 아 완전 디아블로 디아블로네 디아블로네 웃기네 발더스가 저기 문자가 다른 문자라서 근데 다들 진짜 자기들이 하는 게임으로 했구나 진짜 다들 자기들이 하는 게임으로 했는데 아니 못 맞추는 사람도 있었을 것 같은데 찐막 게임 찐막? 게임삼트 아 나 자야되는데 막방하고 자 이번엔 좀 빨리 그리죠 알만한 게임으로 알만한 게임으로? 잠깐만 아 이거는 모를 수가 없는 게임 진짜 이거 모를 수가 없다 이거 모르면 안된다 이거 모르면 큰일난다 이거 저거 크래프트 한 20.. 뭐야 5개 넘는가 이거는 너무 뻔하죠 와 와 이거 어떻게 그리더라 얜 뭘 그려줘야되지 얘는 뭘 이거는 뭐 마크도 또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왜 이렇게 불만이 많아 상징적인 모양도 또 뭔 게임인지는 누구나 알지만은 그림으로 그리자니 고와질 게임도 아니고 혹시 혹시 내가 봐있던 그건가? 확고한데 캐릭터가 아니 내 것도 캐릭터 귀여운 마스코트 있는데 내가 바드님꺼 하고 있는데 귀여운 마스코트가 있는데 와 난 진짜 이거 완전 잘 그렸는데 이 정도 아 저도 이 정도면은 진짜 못 알아볼 수가 없는데 괜히 뭔가를 추가해서 망한 것 같다 이 정도 그렸으면 뭐 알겄지 지금 정확히 생각이 안나는데 저렇게 생겼겠지 아 뭐야 이거 아 이거 그거구나 와 이게 뭐지? 묘사지 네 묘사에요 묘사 게임 이름 적으면 재미없으니까 묘사를 해주세요 오케이 아 게임 이름 정국이 맞나? 그쵸? 게임 이름도 모르겠는데? 게임 이름 안 적어줘야지 응 혹시 너무 어려운데 흠 시간 다 될때까지 이거만 그리고 있어요 맞다 진짜 이렇게 이렇게 그려야 확실히 알겠지? 안 겹친다는게 참 죽은 것 같아요 아 야 잘 그렸다 누가 그린건지는 모르겠는데 진짜 미니멀리스트다 이거 진짜 참 작게 참 잘 그렸다 이거 어? 겹쳤나? 게임이 왜 맞나? 이제 다 입력해도 되잖아 이제 다 입력해도 되잖아 안녕 나만 게임을 묘사를 하고 있는거거든 저도 묘사로 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다행이다 나만 그런거 아니라서 온가는 맞추겠지 아니 어차피 이번이 마지막이 맞아 맞아 마지막이라 대충 그려도 상관없기나 예상되는 게임들이 몇개가 있긴 한데 온그림에서 아릿다릿한 것도 몇개 있고 저는 아 지금 마지막에 온거 뭔지 모르겠어요 나머지는 다 제대로 온거 같은데 저는 중간에 하나가 뭔지 모르겠는게 하나가 와서 아 아 가봅시다 뭐였을까? 예 아 이게 이게 받은 이 거구나 저 이건 잘 왔어요 아 나 어.. 가기가.. 아.. 아.. 이게 이게구나? 어? 나 동스타고 아마.. 동스타고가 있었다고? 아.. 설마 나.. 아.. 나 마지막에 그린 게 동스타고.. 아.. 나한테 넘어왔던 게 그거였어? 동스타고? 아.. 이거였네.. 이거.. 이거.. 아.. 이거.. 이것도.. 스타듀벨이 아니면 바레임이다.. 둘 중 하나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니.. 천수의.. 아니.. 천수의 사쿠나임이 아니었냐고.. 아.. 뭐야 이거.. 아.. 뭐야.. 아.. 뭐야.. 아니.. 아.. 저거.. 저거 알아? 저거.. 저거.. 저거 뭐지? 쌀만드는게임 맞아.. 쌀만드는게임 에고님 뭐하셨지? 웡! 아.. 처음에 나한테 온 거구나? 나는 묘사 잘했음! 굿굿 잘 그렸는데.. 오늘.. 어.. 잘 그렸다 진짜.. 이 그림 중에 가장 잘 그린 거예요? 미니멀하게 잘 그렸죠? 아.. 굿굿 이게 리인형님 같았던 것 같은데.. 이게 웡지지.. 아.. 진짜 지렁이 그렸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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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그냥 쉬운 거 했어.. ㅋㅋ 아.. 마크.. 유명하지.. 이거는 모를 수가 없지.. ㅋㅋ ㅋㅋ 아무튼.. 천수.. 오오.. 다이약오케이야..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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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아가 있었다고요?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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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et ти 같은 dram ㅋㅋ ㅋㅋ 이고.. ㅋㅋ 이거 설마 바레임인가 했어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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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この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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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황한이 게임이 아니라 Getting Over Easy... 맞아요 Getting Over Easy! 그래서 황한이 같이 아저씨가 우주로 나가게 된 게임이라고 평상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날려보냈습니다. 엔딩 봤네! 엔딩 봤어? 자, 엔딩까지 완벽! 결국, 결국 틀린거! 도스타브랑 크라! 도스타브랑 크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